네, 오늘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 무대가 뮤지컬앤 진영의 막공인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. 누군지 아십니까? N3 역할을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연기했던 김일우 배우의 막공 인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칭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N3 역할의 김일우 배우입니다. 오늘 이렇게 1번 주자로 막공을 하게 된 건데요. 지금도 실감이 안 나고 저희 계속 실감이 안 난까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네, 이 순간이 오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을 못 들이고 또 여러 가지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번 2021년 중년 넘어오는 N.Y.N.C. 이번에도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발사함과 모든 상자진들들과 스태프들과 함께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첫 곡을 조금 늦게 했어요. 제가 홍보할 때였거든요. 그래서 저 때문에 제가 늦게 들어오는 거랑 이제 리허트도 같이 한번씩 더 맞춰주시고 우리 두 부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덕분에 이 무대에서 이렇게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공연 때마다 자리를 채워주시는 관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앤이 너무 좋은 공연인 것 같아요. 이번에 하면서 또 느꼈어요. 앤을 할 때 1, 2 할 때는 저는 이제 마을 사람이 되기도 하고 페인트 모래스가 되기도 하고 루피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나는 눈빛처럼 제가 앤을 보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보면은 다 그래요.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스럽게 보는 이런 작품이 너무 좋다. 그리고 또 제가 앤일 때는 A번이의 식구들 진짜로 너무 사랑했거든요. 사랑받고 그래서 이 따뜻한 무대에서 너무나 진심으로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순수하게 사랑받을 수 있고 또 그 모든 순간을 관객분들께서 함께 봐주시면서 또 앤에 이입하여 함께 울고 또 한다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진짜 마법 같은 일 같고요. 정말 정말 이상이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N3 여러 번 했는데 조금씩 쑥쑥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를 여기 세워주신 분들께 방역분들께 다시 한 번 통화하러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인사를 한 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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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